자 41번 5번. 형용사 들어가면 아니라고 했잖아. 2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나는 깨달았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 "-이 하나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동사 이 대절이 목적어 숨겨진 대절이지. 생략된. 그리고 이거는 다시 또 강조구문. 그 대절이 강조구문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야. 자 42번. certain. 확실한. 이것도 형용사지. 그러니까 가주어 진주어. 43번. 당연히 2번이겠지. 추루는 하도 많이 나와서. 44번. no wonder는 형용사로 당연한 이라는 형용사야. 그렇기 때문에 4번이 답인 거야. 그것은 당연합니다. 45번. 추루 또 나왔네. 2번. 자 46번. 이번에도 또 설트는 똑같은 단어 나왔다. 그치? 2번이 답이고. 그 다음 47번. 이번에 또 추루 나왔네. 48번. 또 추루 나왔다. 그치? 너무 문제를 잘못 낸 것 같다. 자 49번. 49번에 5번. 나머지 보면은 impossible, difficult 다 형용사잖아. 그치? said하고 expected. 이것도 형용사인가요? 자 이거는 수동태지. BPP. 그래서 얘는 수동태가 되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는데 이렇게 수동태가 들어갈 때 이 BPP. 과거분사죠. BPP는 과거분사인데 BPP가 이제 과거분사의 약칭이잖아. 그치? 이 과거분사는 형용사야.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얘는 1번하고 2번도 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 거야. 자 그러니까 그것은 말하여진다. 뭐가? 그녀가? 그녀는 거짓말쟁이다라고 말하여진다. 그녀가 그와 결혼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진다. 다 가주어 진주어였어. 50번의 답은 3번. 왜 그러냐면 이번에는 원래 형용사가 들어가면 가주어 진주어라고 했잖아. 그쵸? 근데 또 다른 방법인데 여기 이제 강조구문은 들어갈 자리가 있어. 그리고 전명구나 부사구 부사절 부사절은 when, after, because 이런 접속사부터 있는 걸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무조건 강조구문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yesterday 이거는 시간부사야. 시간부사.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강조구문이야.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명사야. my first, 잘못, 제이슨, 낸시, my mom. 여기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 목적어. 얘도 목적어. 그 다음에 이거는 시간부사니까 무조건. 여기에는 주어가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우리팀이 졌다 그 경기를. 주어동사 목적어 다 있어. 들어갈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가 되는 거야. 자 51번 51번은 당연히 5번이겠죠. 강조구문. 이리즈. 여기 추루 형용사니까 이거 안 된다 그랬어. 그치? 그 다음 52번 4번이겠다. 그치? 이리즈댓. 구조만 찾으면 되겠네. 53번 1번하고 3번 형용사 들어가면 콜드도 형용사지. 추운 이거는 근데 이거 용법은 형용사는 상관없겠다. 이건 소울대꾸문이야.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54번 54번에 1번 그래서 여기는 소울대꾸문이지. 그럼 이 앞에 있는 이슨모야? 이거는 허주어. 날씨를 나타내는 해석을 안 하는 그치? 매우 더워서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 그쵸? 자 55번 강조구문 찾으면 되겠다. 그치? 뭐 이거밖에 없잖아. 임포턴트는 형용사니까 안 되죠? 자 56번 임포턴 형용사 들어갔으니까 이거는 가주어 진주어라 그랬다. 57번 4번 요번에는 부사절을 강조하는 거야. 부사절 자 그 다음에 임포턴트는 형용사니까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요 3번에 소우댓은 이게 붙어있잖아. 이거는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건 매우 뭐뭐해서 뭐뭐하다. 그 다음에 요 3번은 이렇게 꾸며 들어가는데 이건 관계사절이라기보다는 동격절이고 소우댓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되는 부사절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58번 58번은 4번이네. 그치? 이건 루드 무례한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 형용사야. 이건 소우댓 용법이고 이것도 형용사고 59번 59번에 3번 이것도 부사절 강조야. 부사절 강조 자 그런데 어? 팩트는 명사잖아요. 이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해서 지금 3형식 완전이야. 그러니까 완전하다는 얘기는 뭐겠어?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 60번 60번에 1번 여기서 놀라운, 중요한, 사실인, 이상한 이거 다 형용사지? 그러니까 이건 가, 주어, 진주어. 그 다음 61번 61번에는 3번 자 이거 보니까 이건 잭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후 거기다 주격이네. 주격. 후면 안 돼. 여기 시간이 yesterday는 시간이니까 when 그 다음에 정원에서는 장소니까 where 그 다음에 some picture, 사진 또 사물이니까 장소가 아니라 위치 자 62번 62번은 2번하고 아이고 2번하고 5번이 맞았어요. 자 위에서부터 보면은 여기 보니까 주어가 없어. 맷은 동사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어가 없으니까 whom이 안 되고 whom을 써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 보니까 이건 지금 강조 구문인데 He sang it on the stage. 그가 무대에서 부른 건 그 노래였다. 이 잇이 빠져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과거지? 그러니까 이즈가 아니라 워즈가 됐어야 돼. 시제 문제도 꽤 많이 나와요. 이거 63번, 4번하고 5번이 맞고 이거 responsible, 형용사. 형용사는 강조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니까 1번은 안 돼. 이것도 또 동사 강조기 때문에 안 돼. 그 다음에 이거는 그것은 나의 아버지였습니다. 나에게 선물을 주었고 이건 He가 빠졌어야 돼. 그 다음 64번은 3번. 이거는 강조 구문 들어갔는데 It을 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그것은 편지였다. 마이크가 나에게 줬던 거. It이 없어야겠지.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 과거지? 그러니까 이즈가 아니라 워즈. 그 다음에 그것은 오늘 아침이었다.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라고 해석이 돼. 근데 과거잖아. here이 아니라 hard로 바꿔야 되지. 내가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은? 65번.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냐면은 이거는 맞아. I가 맞는 거야 이게. 왜? 여기 주어가 없잖아. 보통은 Me를 쓰지. 근데 이 구문에서는 이게 I가 맞는 거야. 주어가 없으니까 그게 들어가려면 주어로 들어가야 되거든. 이 문제는 되게 헷갈려. A는. 그 다음에 이거는 동사 강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B가 잘못됐어. 틀림. 틀.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 A는 맞았어. C도 맞았어.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리즈대 강조 구문에서는 이거 생략하면 안 되거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동사 강조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이건 또 맞았네. 그래서 그것은 포트 위에서 였습니다. 그가 메리에게 청원했던 것은. 5월. 이렇게. 그 다음 페이지. 자. 66번. 답은 5번이에요. 자. 그럼 A는 뭐가 잘못됐냐. 자. 여기는 그것은 치약입니다. 광고 되는 것은. 이거는 에드벌 타이징이 아니라 ED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 구문 쪽이 아니라 이쪽 수동태. 여기가 돼야 되는 거야. 해석해 보면은 치약은 광고 되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 그것은 지루한 강이였습니다. 과거잖아. 내가 잠에 빠지게 한 것이. 여기 MAKE가 아니라 MADE로 바꿔주고 이거는 당연히 사역이야. 그래서 목적어가 For a sleep. 목적격보호 사역은 동사 원형어죠. 목적격보호하게 만든다. 자. 그 다음 자. 67번 67번은 2번이 답이에요. 2번. B하고 D가 제대로 됐고 자. 뭐가 잘못됐는지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잖아.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후나 훔을 써줘야 돼. 목적격 자리인 것이 위드의 전치사 뒤에는 목적격이 언제나 오는 거거든. 근데 전면구 불완전한 상태야. 그 다음에 C에서는 C는 여기 Move들을 쓰면 안 되지. 그냥 Moving을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였어. C가 원래. 여기는 위치를 훈아 훔으로 바꿨었어야 되는데 잘못했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에서는 그게 두 번 들어가면 안 되겠지. 이게 빠져야 되겠지. 여기는 지각이야. 그래서 그녀가 들어간 그 집에 지난 밤에 그 집에 들어간 걸 본 것이 그 남자였다. 그녀가 들어간 거야. 그 남자를 목격한 거야.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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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